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양전화와 음전화, 산과 염기, 친수성과 소수성 등 서로 상극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함께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은 상극식품들도 종종 이야기되곤 하는데 음식의 차고 뜨거운 성질 등을 고려한 상극식품은 사실상 근거 없는 불안감이지만 의외로 성질을 떠나 화학적으로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사 속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과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에 대해서입니다. 조선 20대 국왕인 경종은 다른 이야기보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가장 자주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게장과 감을 먹고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상극인 식품이 존재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곤 했죠. 이 조합의 과학적 효과와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앞서 경종 주위 인물들에게서 얼핏 들어본 조선시대 인물들의 관계도를 한번 체감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경종의 아버지는 숙종입니다. 숙종은 다양한 사극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특히 사진 속 전광열 배우가 등장했던 드라마 장희빈이라는 작품 제목처럼 경종의 어머니는 희빈 장씨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숙종은 외아들로 이어져 온 친가와 아무 문제없이 깔끔했던 외가로 인해 정통성이 확고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현종이었습니다. 아마 고려 거란 전쟁에 등장했던 현종을 떠올리실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고려 현종이고 지금은 조선 왕조 이야기니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숙종의 어머니는 명성왕후였으며 이번에도 명성왕후 민씨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200년가량의 차이가 있는 시대고 완전히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경종의 사망이 더욱 이야깃거리가 되어왔던 것은 숙종이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며 훗날 영조가 되는 인물에 의한 의도적 암살이라는 극단적 관점도 있었기 때문이죠. 숙빈 최씨는 낯설 수 있으나 역시나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동희라는 드라마가 숙빈 최씨에 대한 이야기였죠. 영조는 더 유명하며 사도세자의 아버지로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하튼 경종은 가장 흥미로운 조선시대의 한순간 중심에 있던 인물이며 이런 인물이 계장과 감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더욱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인간이 계장과 감으로 죽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어떤 이유로든 갑작스러운 운명을 맞이할 수 있지만 많은 주변인들의 관리를 받아왔을 한 나라의 왕이 계장과 감으로 죽는 것은 다소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면 멘탈적인 측면에서 경종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비교적 심약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직접적인 건강 측면 관점에서 경종은 병약하지만 마르지 않고 비만이었으며 소화기관의 문제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이 약한데 살은 찌고 허약하기까지 하다니 대단하죠. 특히 음식 섭취는 소화기관과 관련된 만큼 계장과 감의 영향은 경종에게 더욱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경종이 계장과 감을 먹었다는 내용은 경종실록에 경종 4년 음력 8월 21일에 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비만에 병약하고 소화기관이 좋지 않던 경종은 편식도 심했는데 한동안 알타 계장과 감을 먹고 본격적으로 설사를 쏟아내며 앓게 됩니다. 이미 감과 개를 함께 먹는 것은 해롭다는 사실이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과 개 모두 차가운 기운을 갖는 식품이라는 해석으로 체질에 따른 섭취와 배탈 유발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함유된 화학 성분에 의한 반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계장과 감,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지만 구성 물질과 조리 기법에 의해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개는 갑각류이며 다량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육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4가지 생분자 중 하나로 구분되며 조금 더 구체적인 성분을 따져본다면 20여종의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되고 이후 입체적으로 접히며 기능을 만듭니다. 아미노산들의 연결은 화학적으로는 아마이드 결합 특징적으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결합이 끊어지면 개별 아미노산들이 분리되는데 이름 그대로 질소가 연결된 아미노작용기와 산성 유기물의 핵심 구조인 카복실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모든 아미노산은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 이 두 가지 작용기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감은 당분을 비롯해 역시나 여러 화학물질로 이루어지지만 그 중 주목할 것은 탄닌 또는 탄닌산이라는 다수의 수산화 작용기를 갖는 폴리페놀 물질입니다. 탄닌은 덜 익은 감의 떫은 맛의 원인이기도 하며 바나나 껍질이나 와인, 홍차 등 떱다는 감각을 일으키는 음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게장과 감의 혼합은 아미노산과 탄닌이 만들어내는 무언가 특별한 반응이 원인이 될 것을 추측할 수 있죠. 탄닌이 만드는 화학 결합의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아미노산과의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산소, 질소, 플로린이라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원소가 포함된 물질들이 수소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간접적인 결합이며 물이 얼 때 부피가 증가하는 것과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단백질의 입체 구조 등 세상과 생명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더 본격적인 화학 반응과 결합도 가능합니다. 탄닌과 아미노산은 마이클 첨가 반응이라는 네임드 리액션을 통해 매우 단단히 결합할 수 있고 만니 반응을 통해서도 감속 탄닌 및 기타 성분들과 응집될 수 있습니다. 응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더 단단하고 거대한 무언가를 의도치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탄닌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및 펩타이드, 단백질과 달라붙는 성질이 강합니다. 탄닌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혀가 마비되고 오그라드는 듯한 고통스러운 촉각인 떫음이 느껴지게 되며 이는 탄닌이라는 폴리페놀 물질이 타핵 속에 뮤신을 비롯한 점액 단백질과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뮤신은 입안 등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탄닌의 수소결합과 화학결합은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켜 분리되는 침전물을 만들고 점막에 단단히 달라붙습니다. 변성된 단백질이 입안 점막 표면에 붙으면 입이 건조해지고 마찰력이 증가해 독특한 촉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느낌이 바로 떫은 맛이라 부르는 현상이며 달고 짜고 시고 쓴맛과는 달리 촉각으로 구분됩니다. 탄닌이 단백질을 잡아 덩어리 지는 반응은 산성 조건보다는 중성 조건 혹은 알칼리성 조건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탄닌이 달라붙는 특성은 현대 화학기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바로 코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유리 등과 같은 납작한 2차원 표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나노입자나 생물질을 둘러싸 덩어리 지게 하거나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음전화성을 갖는 탄닌으로 코팅이 만들어지면 모든 물질은 음의 표면 전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 결합은 생각보다 매우 단단합니다. 탄닌과 비슷한 도파민 등으로 수술용 접착제나 생체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효모나 세포와 같은 살아있는 대상을 단단하게 감싸 보호하거나 원할 때 보호막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철이나 칼슘 등 금속 이온이 있으면 응집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무기질이 풍부한 간장 게장은 이 작용을 더욱 가속화하겠죠. 재미있게도 산성도에 따라 탄닌 응집체의 분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산성 조건에서는 분해되어 덩어리가 제거될 수 있고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매우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감은 익은 정도와 무관하게 탄닌 성분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게장 속에 이들과 결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을지를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장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입니다. 간장의 담가 시간을 들여 제조되는 간장 게장 그리고 겉절이처럼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신선하게 먹는 양념 게장입니다. 양념 게장은 감과 함께 먹는다고 급격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간장 게장이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유발되는 더 빠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 화학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발효를 통해 지질과 탄수화물, 단백질 모두 더 간단한 조각 형태로 분해되는데 단백질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미노산 조각들로 깨지게 되겠죠. 이를 실제로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꽃게라 부르는 블루크랩을 신선한 상태 그리고 간장의 담가 게장을 담근 보존 상태로 구분했을 때 신선한 꽃게에 비해 간장 게장의 육질에서는 수분과 지질, 단백질이 감소합니다. 감소된 성분은 발효에 의해 작게 분해된 것인데 이들은 간장의 노가 나와 감칠맛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간장 속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을 분석한다면 오차범위에 있는 포롤린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이 명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닌과 반응할 물질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감의 탄닌과 게장의 아미노산 및 무기질이 만드는 결과는 위석이라는 덩어리입니다. 단순히 상상 속 현상이 아닌 것이 최근에도 중국에서 감과 털계를 먹은 여성이 단 한 번의 식사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고통을 느끼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소장에서 단단한 결석이 발견되어 폐색이 발생해 소장을 잘라내게 되었다는 기사가 2024년 11월 발행된 적도 있습니다. 이 현상과 성분을 분석한 바 감을 고단백식품과 함께 먹어 생겨난 결과로 이해되며 감 위석이라는 현상을 따로 구분할 정도입니다. 몇 가지 다른 사례들을 봐도 희귀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감을 즐겨 먹던 환자에게서 5cm 직경의 결석이 대장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장에서 출혈이 발생해 수술한 경우가 있었으며 모든 소화기관과 관련되는 만큼 감 위석이 12지장에서 낭종을 만들어내 수술했던 사례 그 외에도 식도 파혈 사례나 위결석 등 온갖 장기에서 탄닌과 아미노산은 엉겨붙으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식물성 물질의 섭취로 인해 위산 및 아미노산과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식물성 위석이 있습니다. 샐러리나 호박 껍질, 푸른이나 자두, 포도 껍질의 섭취는 탄닌으로 인한 식물성 위석 발생을 유발합니다. 절대 먹을 일 없겠다 싶지만 단호박찜 등을 먹을 때 껍질까지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포도 껍질에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유익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에 습관적으로 먹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디오스파이로베조라는 위석 종류에서도 더욱 단단하고 위험하며 제거가 어려운 일부에 대한 구분도 있습니다. 바로 감의 섭취로 만들어지는 종류를 따로 부르는 것이죠. 정확히는 파인애플이나 감의 섭취는 섬유질과 탄닌 등 여러 성분으로 인해 더 쉽게 위석을 형성하며 감에 함유된 시부올이라는 탄닌 구조체는 위의 산성 환경에서 응고성 셀룰로스 단백질 화합물을 플라스틱을 형성하듯 중압반응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 해서 모두가 감을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위석의 형성은 고령이거나 운동량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 경종은 비만에 병약했으며 소화기관에 문제가 많았던 만큼 감 위석 형성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살아오면서 감을 비롯한 과일을 흔히 먹어왔을 텐데 위석이 왜 생기지 않았을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위석의 매우 대표적인 치료기법 중 하나와도 연관되는데 단순한 절개와 수술로의 제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이 계속해서 개발됩니다. 그 중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꼭 코카콜라를 고집해 할 필요는 없고 탄산음료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많은 연구가 코카콜라를 이용한 위석의 제거와 완화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3리터의 코카콜라를 섭취 혹은 투여하는 방식으로 위석을 완전 용해시키거나 일부 용해시켜 회복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도 확인되었으며 실제 시술에서도 거대 위석에 작은 구멍을 뚫고 코카콜라를 주입해 녹이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콜라가 아닌 유산, 탄산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탄산수수 소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코카콜라가 산성도가 더 높아 효과가 좋았습니다. 콜라 외에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사용해 위석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감 위석이 덜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감 섭취량의 감소와 더불어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의 주기적인 섭취가 아이러니하게도 위석 형성에 의한 소화기관 폐색을 억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감과 계장은 차가운 성질에 의한 문제보다는 화학적 원리와 반응을 통해 위석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를 갖습니다. 활동량이 적고 소화기관이 떨어질수록 위석 형성이 쉽기에 경종의 피지컬이라면 감과 계장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생활 속 대응 방법으로 콜라나 탄산음료를 마셔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